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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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간 우리가 했었던 종목에 대한 리뷰 역시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해 장강하이테크라는 종목과 비달 환경보호라는 이 두 종목을 리뷰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될지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한번 들었던 적은 있겠습니다만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때와 지금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상해 장강하이테크부터 좀 봐주시겠어요? 일단은 상해 장강하이테크 부동산 관련해서 매출이 90% 이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보시면 바이오라든지 제약, 통신 관련 지분 투자가 탁월한 기업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에 나와있던 것만큼 장강하이테크, 장강하이테크 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단지에는 첨단기술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50개 정도의 직접 회로가 나와 있고 회로로 기업이 있고 900개 정도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280개 정도의 바이오 제약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큼 일단은 상해 장강하이테크의 지분 투자 플러스 부동산 투자 가치도 꾸준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작년 매출 구성으로 봤을 때 부동산 판매가 63%, 부동산 임대가 21%니까 90% 정도가 거의 부동산 쪽으로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지분 투자 메리트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좀 더 앞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강툭이 시행이 되면 대부분 바이오 제약, IT 관련 업체들이 상장력이 계속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역시 장강하이테크의 지분 투자는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저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점이 거의 18위안 정도가 되는데 지금 27위안 정도가 됩니다. 장강하이테크를 한 한 달 반 정도 이쯤에서 아마 들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20위안 정도부터 27위안이면 저점 대비해서 30% 정도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집중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우리가 처음에 후광통을 시작할 때 목적 자체는 그 시장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리뷰를 통해서 증권사 HTS라든지 여러 내용을 보시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심 없이 살펴달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종목에 비달 환경보호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달 환경보호, 아시다시피 집진 기업, 집진 설비를 가지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처리 설비를 가진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국의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 누구나 다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뺄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집진 설비 시장에서는 양대 기업으로 가장 큰 노예 볼 수가 있고요. 거화그룹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할 텐데 일단은 올해 작년 1월 달 정도에 거화그룹 대상으로 지분 배정안을 발표를 했었고요. 일단 거화그룹은 고체 폐기물 처리를 사업으로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역시 국유기업 개화관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달 환경보호도 역시 추가적으로 국유기업 개화관에 충분히 우리가 수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논지로 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 또 같이 첨언을 좀 해드리자면 비달 환경보호는 전통적으로 수강성 투자자리에 처음 얘기하시는 밸류가 되느냐라는 했을 때 PR 같은 경우 70배가 넘는 고밸류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것만큼 충분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9월 15일 날 저점이 10위안인데 지금은 19.6위안 저점 대비해서 2배 따블 정도 나눠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중국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지표를 좀 보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모멘텀 지표도 우리 시장에서는 충분히 통합성할 수가 있다. 비단 환경이라든지 인터넷 플러스 그리고 인프라 장비 이런 쪽들에 대한 중국 정도의 모멘텀 테마 정도에 있는 종목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미 추천해드린 지도 거의 두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한 5, 6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강조해드린 것만큼 밸류 여신이 없다 그래도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것만큼 우리가 충분히 보신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익도 역시 지금 달성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해장강 하이테크와 비달 환경보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 증시 전반적인 거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한 차트는 제가 못 봤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올랐네요. 사실 제가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전문가가 오셔서 종목을 추천해 줬는데 그 종목이 아주 수익률이 좋으면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들도 계속 한번 믿고 대류와 함께 계속해서 중국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과 함께 중국 증시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진권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국내외 이슈들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가장 좀 핫하게 그리고 경제 업건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얘기들 오늘 많이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가시고 현재 시류들 함께 타시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저희들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